안녕하십니까 영원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69번과 170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가주어죠 가주어 그리고 뒤에가 진주어에요 자 realize는 깨닫다죠 깨닫다 자 깨닫는 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셀리털이 이게 유익한 이란 뜻이죠 유익한 이론 이란 뜻이에요 이론 그래서 뭐 베네피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유익하고 이롭대요 뭐를 깨닫는 게요 더 펀더멘탈 아이소레이션이죠 근본적인 고립입니다 근본적인 고리에 뭐에 대한 바로 개개인의 마인드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정신을 그쵸 근본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그죠 어 근본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것을 realize 깨닫는 것이 이롭대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we have no certain knowledge of죠 우리는 다음에 대한 certain 분명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지식입니까 any consciousness 이 다음에 나오는 이 but은 이거는 전치사로 뭐뭇을 제외하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our own consciousness죠 우리 자신의 의식 그쵸 또는 인식 그것을 제외하고 그쵸 우리 자신의 인식이나 의식을 제외하고 어떤 의식도 의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we can only know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을 뭐를 통해서 throw our own personality죠 우리 자신의 이 퍼스날리티 하게 되면 개성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인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격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인격이나 개성 등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만 세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because the behavior of others죠 다른 사람의 행동 그쵸 is similar to our own 다음에 뭐가 생각되어 있어요 behavioral이 생각되어 있겠죠 자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 자신의 행동과 be similar to 비슷하기 때문에 그쵸 because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surmise 추측하다죠 추측합니다 대디어라고 추측을 하죠 아 바로 그것들이 그저 그것들이 아니죠 다 그들이 그죠 그들이 우리와 같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다고 추측을 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자 또 가져오죠 그리고 진주어는 to discover 예요 discover 도 무언가를 발견하고 알아내는 거죠 알아내는 것이 뭐다 충격 이래요 뭘 알아내는 것이 that 이하죠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충격이다 자 as grow older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점점 자람에 따라 자 I am more and more amazed to 자 점점 더 놀라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to discover죠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감정의 원인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점점 더 놀라게 된대요 디스커버 알기 때문에 또는 발견하기 때문에 뭐를 알아요 how great are the difference죠 여러분 이 어순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디스커버 다음에 그죠 디스커버 다음에 명사절로서 간접음음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간접음음문 자 간접음음문이 이렇게 뒤에 나올 때는요 어순이 어떻게 돼요 어순이 의문사를 써주고 그쵸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란 말이야 그런데 위에 보시면은 how great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동사 주어가 나왔죠 간접음음문의 어순이 아니라 의문문의 어순으로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주어 부분이요 the difference라는 이 주어 부분이 뒤에 나와 있는 이 between one man and another 이라는 이 전치사 구의 수식을 받음으로써 길어졌기 때문에 뒤로 뺀 거예요 원래는 how great 다음에 the difference is between one man and another 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야지 원래는 간접음음음 어순이 맞는데 그렇게 쓰지 않은 이유는 이 간접음음문 안에 있는 주어가 이렇게 부사구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기 때문에 뒤로 뺀 겁니다 얘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뒤로 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해석을 합니다 자 내가 자라면서 또는 점점 자람에 따라 나는 더욱 더 놀라게 돼요 뭐를 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는 발견했기 때문에죠 자 얼마나 큰지 그 차이가 어떤 차이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차이가 그렇죠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점점 더 더욱 더 놀라게 됐다 이 얘기죠 자 I'm not far from believing that everyone is unique 자 나는 far from 자체가 얘가 네 버죠 얘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 앞에 나시 붙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믿는다예요 믿는다 뭘 믿습니까 대디아를 믿죠 모든 사람들이 독특하다 그렇죠 누구나 하나라도 같은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독특하다고 내가 그래서 믿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뭡니까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독특하다는 거 그렇죠 자 요정도로 하시고 우리 170번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도죠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문장에서 perhaps가 들어가서 이렇게 쓰여 있는 문장은요 뒤에 이렇게 지금 비동사만 딱 있죠 그래도 요 사이에 마치 메이라던가 그렇죠 마이트 같은 것들이 쓰였다고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마도 주어는 동사일지 모른다 또는 동사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지 매끄럽습니다 이 메이 마이트가 안 쓰여 있어도 perhaps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매끄럽겠죠 자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오브지니어스죠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자 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the only true man이야 무슨 말이에요 참 인간일 수 있다 그렇죠 아주 유일한 only 그렇죠 only true man일 수 있다는 얘기죠 천재성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인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오늘날 우리의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단 끝까지 읽어봐야겠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in all the history of the race죠 바로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죠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they'll have been이에요 있어 왔다죠 뭐가요 단지 몇 천 명의 진정한 사람들만이 있어 왔다는 거죠 아주 소수인 거죠 인류 역사에 거쳐 왔던 인간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소수의 그렇죠 소수의 이러한 몇 천 명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얘기에요 자 그리고 the last of us 그럼 우리 나머지는 뭐냐 이 얘기죠 그러한 천재성을 지닌 그렇죠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람 그 사람 말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죠 우리 이 나머지 즉 what are we 우리는 뭐냐 이거에요 답이 뭐에요 teachable animals죠 아 이거는 상당히 경멸어린 표현입니다 인간을 지금 동물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동물이에요 teachable 가르칠 수 있는 동물이죠 그렇죠 강아지 같은 건 키우면 손 그러면 강아지가 손 올리죠 이게 이제 teachable한 애니멀인 거예요 사람을 거기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without the help of the real man 진정한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이죠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죠 이 천재성을 가진 사람의 그 소수의 사람 역사상 수천명 밖에 안되었던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should have found out이에요 자 should have pp죠 여러분 여기에서의 should have pp는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뭐 뭐 했어야만 했는데 못했다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should는요 might와 must 있죠 must의 중간적인 의미로서의 추측이에요 뭐뭐 일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 should have pp는 추측의 조동사인 should 다음에 have pp가 붙은 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그냥 이 might have pp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might have pp 뭐뭐 일 것이다 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정한 사람들 천재성을 지는 진정한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should have found almost nothing at all 거의 어떤 것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정도가 되겠죠 자 거의 모든 생각들은 근데 그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예 뒤에서 위치 이하가 이 위드 위치 이하가 꾸며주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때 이 위드는 be familiar with에서 걸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e familiar with 하면 뭐뭇을 잘 알고 있다 정통하다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모든 거의 모든 사상들이 could never have occured to minds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mind는 어떤 그 mind가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지성 감성 또는 두뇌 이런 거를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거의 모든 사상들 우리가 친숙하게 느끼는 거의 모든 사상들이 내버니까 그쵸? 그 마음에 지성에 두뇌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 두뇌에는 두뇌에는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어떠어떠한 생각이 들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어떠어떠한 생각이 들게 하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주어의 자리에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동사의 자리에 세 개를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어큘리랑요 어큘리투 그리고 던 어포니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라이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누구누구에게 여기 선바리가 주로 나오겠죠 이 누군가에게 떠오르게 하다 떠오르게 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친숙해하는 거의 모든 사상들이 결코 떠오르지 않아요 누구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 또는 우리와 같은 마음들 지성들에는 떠오르지 않아요 자 명령문이죠 심어라 그쵸? 씨앗들을 심어요 거기에 거기에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네 바로 앞에서 봤었던 여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두뇌들의 그쵸? 또는 우리와 같은 지성들 마음들의 정도가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와 같은 그러한 두뇌와 마음과 지성에다가 뭘 심어요? 씨앗을 심으래요 자 명령문 다음에 and는 뭐예요? 그러면이죠 그러면 그러면 그 씨앗들이 어떻게 돼요? 잘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두뇌 지성 마음은 could never spontaneously have generated 자 결코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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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시킬 수는 없을 거다는 얘기죠 뭐를 damn 그것들 그것들은 뭐예요 여기서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그쵸? 그러니까 천재만이 진정한 인간이고 그쵸? 나머지는 다 그냥 별거 없는 거죠 천재만이 진정한 인간이고 이 천재들이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켜 온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다가 뭔가를 막 집어넣어도 그게 어떤 사상으로 그쵸? 인류의 어떤 문명을 이렇게 이끌만한 어떤 그러한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열매맺지 못한다는 거죠 천재만이 참 인간이라는 상당히 기분 나쁜 글이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71 부터는요 지문이 좀 길어집니다 이게 222 번까지 해서 총 52개의 지문이 앞으로 좀 길어요 그래서 171 부터도 좀 이거를 한 지문씩 해야 될지 아니면 두 지문씩 제가 강의를 찍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170 번까지 했습니다 이제 52개의 지문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고생하셨고 계속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